글쎄요, 해외 브랜드에 맞서서 우리 국내 브랜드 어떤 신차 내놨습니까? 이 국내 브랜드 신차가 제가 주말 동안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관심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바로 국내 H사에서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첫 번째 전기 세단으로 선보인 I 모델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이 돋보였고요.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실내 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양끝으로 최대한 늘려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율, 또 넓은 실내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저게 신차라서 그런지 더... 반짝반짝하죠? 모던해 보이기도 하고. 미끄덩미끄덩거리죠? 공기방울 모양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그런 차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H사에서 선보였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깊은 소식이에요. 2022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잖아요. 이 모델은 뒤를 잇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모델의 기대를 한 몸에 이어받은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향상된 성능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H사 전기차 중 최대 용량인 77.4kW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동 시스템 효율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전비가 아주 좋습니다. 주행 성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I모델 전용 타이어도 개발을 했고요. 전기차에서 이거 빼면 시체죠. 정말 중요한 건데 충전 시간이 800V에서 18분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빨리 되네요. 네, 고객의 충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H사는 이번 모델이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전용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선두가 되기 위한 주요 이정표 차량이라고 의미를 밝혔고요. 9월 중에 첫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출시되는 건데 신차를 그냥 미리 땡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모터쇼는 신차 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그렇습니다. 그 신차 또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 중에 이번 모터쇼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모델이 있다면서요. 이번에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H사에 이어서 K사 또한 E모델 콘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콘셉트카란 말 그대로요. 미래에 출시될 차량의 콘셉트를 예고하는 그런 차입니다. 망망대해를 떠오르게 하는 외장 그 색상이 코발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재생 원단으로 만든 시트도 있고요. 도어 트림 등으로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E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한 건 높였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왜 베일이 벗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신차 발표회장 가면 진짜 베일을 벗기잖아요. 거기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아주 짜릿하고 인상 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 알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24일까지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중에는 9천 원, 또 주말에는 1만 천 원으로 표를 구매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신차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차 보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스에서 차량 용품을 판매하거나 경품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K사와 디저트 카페 N사에서 협업한 다양한 이벤트, 또 대형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터나 차량 시승 체험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부산 국제 모터쇼 소식 알아봤고요. 고맙습니다. 편집행위원회